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4순절 다섯번째 초일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4순절 다섯번째 초일 새벽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토의 삶과 또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글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믿음을 비추어서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더해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와 또 주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 찬양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그 가정을 하나는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환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후퇴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 중에도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여월아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종절과 우리 성교사님들 그 사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저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병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십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흔질림 받아서 그 사람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홀령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르세인들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 종교적 엘리트들을 향한 그들의 외식과 교만과 위선 형식을 아주 강도 높게 책망하시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남산 이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어찌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답을 주시는데요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난리와 소문들 기근과 지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징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의 핍박과 성도들의 핍박 그래서 배교가 나타나고요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제야 이제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초림은요 아주 비밀한 가운데 성령의 인퇴하심 가운데 또 베들레의 마구간 구유의 낙고 천한 곳으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그런 역사 속에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제림은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 우주적인 천재 지변의 역사 속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치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심판을 이루시는 제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너희들이 천기를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시기와 세대를 분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예기치 않은 그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정과 같이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주님 오시는 그날인가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25장에 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첫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즉 마지막 날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믿음 생활 오늘 본문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 열처녀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어떤 결혼 풍습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에 결혼 풍습은요 약간 결혼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요 이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고요 밤중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신랑은 이제 예복을 입고 관을 쓰고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는 동안 신부는요 목욕을 하고요 옷을 입고요 또 향수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면석포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는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신랑의 집에 와서 보통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의 집인 이 신랑의 집으로 오는 그 동안에는 이 들러리라고 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르고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밤중에 시작되고 있으니까 막 새벽역에 오기도 하고요 밤늦게 이렇게 도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은 이 등불을 준비하는데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이 등의 햇불에 이 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 행렬은요 굉장히 아주 멋있고요 한몸중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 지금 혼인잔치로구나 지금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고요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신랑의 집주소 이 상황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초대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 횃불을 보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들러들들의 횃불을 보고 이제 그 시간을 알 수 있고요 장소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을 지금 맞으러 등을 들고 등불을 밝히고 이제 열처녀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이 등불을 밝힐 횃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만 있는다고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횃불 이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준비를 했는데요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등과 함께 지금 신랑 맞으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랑이 더디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천안은 신랑이 올 시간을 잘못 예측하게 된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맘때쯤 신랑이 오겠지 그랬는데 신랑이 더디옵니다 그러니 지금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졸면서 자요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천여도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천여도 다 자요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다 신랑 맞으러 가자 맞으러 나와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돼요 7절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고 등을 준비합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려간다 기름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나누어 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가 다 쓰기에는 지금 이 등불이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이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차라리 사오는 게 낫겠다 지금 우리는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밤중에 나가서 그 새벽역에 나가서 어디 가서 기름을 사기도 불편하자 문 들어야 아마 다 닫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열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 가져왔던지 나중에 보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을 가지고 와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려고 그러는데 문은 이미 닫혔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등불을 이제 밝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그 순간에 준비하였던 자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제 신랑과 함께 이제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여분의 등불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아주 급하게 그 밤중에 다행히 기름을 사서 돌아왔지만 이미 혼인 잔치에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죠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요 참 냉정한 아주 냉혹한 말을 듣게 되는데 12절 진실로 너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못하겠다 마태복음 7장에 한상수운을 마무리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13절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더디 오십니다 지금 막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마지막이 다 가까웠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의 시간도요 거진 이제 끝날 때가 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신랑이 지금 더디 오시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 때와 시를 그 날과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여분의 주 기름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이미 문이 닫히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잔치가 시작되고 나면 문이 이미 닫히고 나면 그 다음 기회는 없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에요 누구에게 공평한 기회가 아니라는 이 사람들은 아 차별된 기회라고 얘기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회는 공평하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고 없이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전쟁이 나도 환란이 나도 능히 방비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진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 더디 오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날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삶이 돼야 되고요 죄로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 두 번의 기회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 이 시간들을 아껴야 돼요 에베스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세월을 아끼라 그런 언어의 표현은 뭐요 시간을 붙잡으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동일한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에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신 시간의 선물이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언제 오시는지 또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준비하고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거기에 자서전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 고등학교 친구 아주 절친인 그 친구 그 친구도 혼혈하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난 두 사람의 신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요 한 사람은요 LA의 노숙자로 전락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세월을 아꼈고요 그 기회를 붙잡았고 그러나 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 세월의 시간들을 물 쓰든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썼다라고 오늘 우리의 매일 삶은요 천국의 리허설을 하는 날이에요 매일매일 천국의 리허설을 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 조금 좀 오침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쉬고 이렇게 그런데 순간 드는 생각이요 그 시간이 그냥 까먹는 시간이고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아껴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재천 교수님 계세요 국립생태원 내 초대 원장을 하셨고 이화여대 석자 교수님 최재천 교수님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생들의 공부 비결 하버드 뭐 공부 벌레들 뭐 이런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미국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자신이 좀 가난하고 이 등록비가 넉넉치 못해서 이 알바를 했는데 기숙사 사감을 했다는 거예요 글로 장학생 한 거예요 학생이지만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생들의 그 기숙사 생활을 아주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그 삶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하버드 대학생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After Harvard Life is so easy 이런 하버드 졸업하고 나면 그 인생은 매우 쉽다는 거예요 하버드만 잘 견디면 하버드만 졸업하고 나면 인생이 매우 쉽다는 그런 격언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루 18시간을 공부하고요 2, 3시간 밖에 앉아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은 혹시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열흘을 앞서 산대요 열흘을 그들의 시간표 스케줄은요 오늘이 3월 21일인데 3월 31일의 일정 열흘 앞의 일정을 미리미리 소화하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앞 우리가 계획하고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최재천 교사님이 그걸 이제 공부 비법 있죠 비결이죠 그것을 익히고 자신의 삶에 적응해보고 그리고 이 교사님을 인터뷰했던 그 기자도 한 번 그 삶을 이제 처음엔 너무 그렇지만 하루라도 준비하고 미리 그러니 훨씬 더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었고 정말로 유익한 저도 그 기사를 읽고 한 번씩 해보는데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되어진 일들은 아주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문장역이나 요약이나 뺄 걸 빼고 청구할 거 청구하고 더 묵상하고 더 준비하면서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오늘도 24시간 주어졌습니다 올해 2021년 365일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요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는요 그때 가보면 알지 그때 근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생은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예배들이 가면 전 10년 후에 성교사 할 거예요 전 10년 후에 뭐 사장이 될 거예요 전 10년 후에 과학자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또 하나 질문해요 그럼 오늘 너 뭐 할 거니 오늘 뭘 할 거니 대답이 없어요 10년 후에는 뭐 할 줄 아는데 오늘 뭐 할 거는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 한 달 후 1년 후 그럼 10년 후에 어떻게 사시길 원하세요 20년 후에 어떻게 오늘 어떻게 사느냐 오늘 슬기로운 진앙생활 오늘을 살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이 새벽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입니다 낭비하고 아무 의미 없이 계획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고 깨웠어 주님 다시 오실 열전의 목적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하나님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충분한 여분의 기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자면서 낭비했던 그 시간 속에 예개차 그 시간에 오시는 신랑 대신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선물의 시간 은혜의 시간 잘 살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구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